마운드에는 한기주 선어집니다. 한기주 초고 초고는 파워 초고는 파워 B공 바나보입니다. 1&1 빠졌습니다. 2볼 1스파이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4구 초고 초고 보겠습니다. 무릎높이 스트라이크 좀 더 본격적으로 타격을 해야 되는데 초고를 그냥 흘려보내네요. 2구는 변하고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3진 상당히 많이 초고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1볼 지금 포심인데 약간 빠졌습니다. 지금 포심인데 약간 빠졌습니다. 1볼 빠른 볼이 좋습니다. 아마 타자들도 그렇게 느낄거에요. 지금 하나정도는 도망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습니다. 2볼 1볼 2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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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볼 2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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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 멀리 날아갑니다 타자가 들어섭니다 제 1구 0공입니다 2구째 어이없는 공에 스윙을 했습니다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 제 3구 3지마요! 타자의 타이밍이 전혀 맞... 스코어는 0대0 투수 1구 던집니다 투수 제 1구 제 1구 제 1구